뭐..뭐..뭐가 뭐야? 얘기하려고! 알겠어. 근데 뭐.. 얘기하려고. 뭔 얘기? 일단 첫 번째 질문. 라이를 빼고 숨기는 게 있는가? 라이를 빼고? 어. 없어. 두 번째 질문. 너는 여우인가? 누가? 여우? 여우? 아, 많이 취했어. 아, 들어가서 자! 아, 진짜 뭐.. 여우? 여우? 너는 내가 여기 와서 여우짓을 한 거 같아? 나는 너한테 여우짓 한 거 없는데? 내가 너한테 뭔가 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? 척하고 있는 것도 있고. 한우야.. 물론 제일.. 지금 생각하면 제일 잘 맞는 사람이었지만 널 선택하기엔 찜찜해. 찜찜하다고? 어. 뭐.. 한글자막 by 한효정